1 행동 딜레이 있죠 행동 딜레이도 있구요 그 은신 풀었다가 은신 했다가 풀 때도 그 딜레이가 있고 풀고 나서 사람 때릴 때도 물론 딜레이가 있고 한번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때리려면 또 딜레이가 또 있어요 섭림이 끌려가지 마시고 끌고 가세요 저도 그러고 싶죠 지하실로 끌고가서 패세요 저도 그러고 싶죠 또 멈췄네 이렇게 자꾸 멈추지 이거 무제한 내 릭찍기 데드 오브 데일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네 때리면 사람들의 그 신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근처에 있어야 들려요 튕겼어 서버가 왜 이래 네 대바데 맞아요 데이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줄여서 대바데 서버 폭주까지는 아닐텐데 그러게 오늘 쟤다 이거만 하나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왜 내가 혼자 할 때는 혼자 할 때는 막 세명도 자꾸 했단 말이지 진짜 아 이거 억울해 진짜 할 때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면 꼭 한명도 못죽이고 이런다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나도 보여주고 싶다요 어 레벨 3 레벨 1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맥 토마스 토마스 맥 맥 맥 2 맥 아 나쁘지 않아 김풍 2 김풍해 아 나쁘지 않아 좋아 이번에 목표 두명 이 살인마 노벨평화상 후보랍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살인마지 사람들이 나를 살인마라고 부르지만 나는 피를 싫어해 나는 평화가 좋아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피스 피스 좋아 히히 걸 아 또 버스 아 나 버스가 싫어 나는 매일 학교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보고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구 내렸죠요 이리와 헬로 제인 이리와 헬로 제인 아하하하하 우리 제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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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인 귀여운 것 우리 제인 아이고 내 몸에 피가 튀었네 움직이지마 다쳐 더 아프다고 상처가 벌어진단 말이야 아흐 누가 제인을 살려줄사람 없나요? 아무도 제인을 살려주지 않는겁니까? 아 아 오우 김풍 쟤는 좀 하는애 같단 말이죠 좀 할줄 아는애야 아 네 한명 죽였습니다 어이구 벌써 두개나? 한명 더 죽여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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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풍! 김풍! 거기서 산지직선으로 그냥 바로 걸어주길 바라는 건가? 지하는 너무 멀어요 지금 여기서 지하가 너무 멀어요 김풍! 김풍! 그만 움직여 피부가 벌어진다고 상처가 벌어지면 돈 난다고 김풍! 이 게임 뭐예요? 변태 게임입니다 나 갈게 자, 목표 두 명 채웠죠? 욕심 좀 부립니다 세 명 갑니다 세 명 갑니다 어, 여기 구멍이 있다 나 꼭 막판 해야지 이러면 잘 돼요 불타지 아, 또 김풍이야 이리 되니까 부끄럽고 어디갔어? 아 저기있다 발 도망가네 김풍! 김풍! 너는 버스로 오면 안됐어 왜 버스로 온거야 버스로는 오지 말았어야 했어 김풍 김풍! 넌 너무 나를 약올렸어 나를 너무 약올렸어 너는 나를 농락했어 김풍 김풍 피맛이 아주 좋구만 움직이면 안된다고 몇번을 말해 김풍 김풍! 저기 한놈이 더 있구만 김풍은 아무도 살려주지 않는거야 김풍! 좀만 더 버텨봐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거야 너의 동료들은 다 어디로 간거야 김풍! 뭐 나머지 한명은 탈출하겠죠 이제 아 오늘 세명 막판 지렸습니다 올킬은 안될거 같아요 이미 뭐 탈출할 수 있는 뭐 발전기도 다 열었겠다 여기 아직 안 열었네 문 어디로 간거야 저기 열어놨다 저기 저기 있네 너 좀 아는데 이리와 이리와 놀자 나랑 놀자 어째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내 가슴을 사로잡아 버렸네 어째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왜 이리와 놀자 그대에게 할 말이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뚬바뚬바뚬바뚬바뚬밤 으! 말해라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듀금듀금 몬스터볼 던져서 잡고싶다 하하하하 가라 꼬부기 하하하하 가봐 막판 캐리 했죠 봐봐요 제가 한명만 죽일때랑 지금 세명 죽인거랑 점수 차이가 크게 안나요 많이 죽이는게 무조건 좋은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은 좋지만 진막판이라니 아니 내가 방금 아까 좀 아까 막판이라 그랬는데 진막판이라니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또 잘못 건드렸다가 또 망하는거 아냐 증거를 봤다 구르니까요 봐봐요 저 세명도 죽인다니까요 어? 이 플레이가 비슷하면 잡아요 아 레벨업 못했네 네 오키오키 오키나와 아 재밌었습니다 어 네 리엘린 들어가세요